오케이, 왔어! 광어, 광어! 주말에 오실 거면 광어 낚시가 필수예요. 왜 그냥 우릉왕씨가 항상 너무 많으니까 광어 낚시 필수, 아니면 광어가 안 된다. 그러면 숭어 낚시 필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치면 돼요. 숭어 낚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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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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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야 나 40, 100km 얼굴 봤어요? 얼굴 봤어요? 얼굴 봤어요? 얼굴 봤어요? 얼굴 봤어요? 아, 누구? 이러고만 있어요? 아, 누구? 아, 누구? 먼저 왔어요? 길 백 этим 춤이 만들어졌어 앞으로 biết 여기가 어딨어? 반갑다 너 놔줄게 내가 방어 나왔네 방어 난리야 난리야 응 치고 있어? 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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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있을게 자 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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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 이제 자 Då 안나 같은데 아니야 뭐냐 키야? 응 무럭이야 무럭이야? 에헤이 잠깐만 살짝 들어봐 들어 들어 에이 방운줄 알았다 생새우로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긴 하다 무럭이야 무럭 여기 부쳤네 반갑진 않습니다 우럭이 부쳤나 보나 소금 어초에 어초에 우럭이 부쳤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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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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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가 나와야 되는 이 시간에 광어 나올 타임인데 아우 고생했다 크네 사이즈 영웅이 또 나왔습니다 고향 두 바퀴 좀 가만히 나쁘는거지 너무 높이 가면서 누운거지 아이고 이런거 더 넣어줘야 되겠네 광어를 잡으면 자꾸 울어 진짜 울어 진짜 질까랑 하나 나와 우리 손 맛은 좋아 꽉 programmer 어 턱하고 들어가니 무조건 제주 음 어 미쳐라 미쳐라 대신 이제 지금은 충분한 것 같아요 바삭해 종落 비슷하게 사람 Ihr never know 와 너무 잠깐 고맙습니다 와우 다른 전공을 Av nam 바닥에다 놓으셨어요? 바닥? 뛰어보셨나요? 응 아, 좀 똑같은 것 같아 바닥에서 아, 바닥에서? 아 아, 바닥에다 놓으셨어요? 아, 바닥에다 놓으셨어요? 이거 준 거 가지고 뭐 아, 바닥에다 놓으셨어요? 아, 바닥에다 놓으셨어요 아가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거주고싶어 우럭 같애, 우럭 또 또 우럭이야? 와, 미치겠다 새우도 없다고 이놈아 새우도 없는데 왜 니가 물이야 방금용이에요, 또? 큰 것도 아니고 맛있어 흠 잘가요 큰 맛은 봤으니까 진짜 손에 왔어 이제 아예 간척이나봐요 집을 못 쓰네 간척이 그치 딱 나오고 여기 여기 시리관 5 이건 너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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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다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가자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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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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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